자 이번 동영상의 제목은 드디어 시트르산 회로 입니다 시트르산 회로 그 무슨 얘기지 그 옛날 고등학생 때 우리 괴롭혔던 거 그치 그거 맞지 뱅글뱅글 돌다가 뭐 에너지 나온다는 거 어 어 아 그런거 하지 말지 왜 이런걸 제목을 저겠어 아우 나 안볼래 어 이러시면 안돼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요 아 왜냐면 아 괴로웠죠 시트르산 회로 정말 이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중간에 비워놓고 뭐 거기 들어가는 거 메코라 어디서 ATP 가 나오냐 NADH 가 나오느냐 또 뭐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시험을 보니 결국 외우게 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하러 또 하자고 왜 하는지 제가 왜 하는 걸까요 이 시트르산 회로가 유기산 이더라구요 그게 뭐가 어땠는데 이 시트르산 회로가 전부 다 카르복실산 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땠는데 예 유기산 카르복실산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니까 그걸 연상해 보니까 이 모든게 어느정도가 이해가 되더라구요 아니 결코 내가 그 제가 그걸 다 이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또 제가 시트르산 회로를 보면서도 지금 한 70% 8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 그런데 이걸 만든 분이 크랩스라는 분이죠 그런데 아이고 그 분은 뭐 한 70년대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해서 로벨프라이즈로 됐는데 어떻게 저는 뭐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누구는 이걸 발견을 해서 발표까지 했는데 나는 왜 사람이 이렇게 오래서 이걸 이해도 못하는구나 싶으니 그래서 이걸 보고 보고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좀 윤곽이 잡혀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유기산 카르복실산 식초 얘기처럼 이게 다 이어진 얘기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지식을 다 담아놓을 수는 없지만 이걸 한 가닥으로 두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몇 가닥으로만 여권만 넣으면 아 그 뒤에 파일이 뭐가 있을지 그 뒤에 파일이 뭐해서 이게 줄줄이 사탕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를 일관되게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그냥 무식하게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어떤 후악들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약간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심 없어요 전부 다 막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자구요 자 어쨌든 선언이 길었구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람 진짜 시작하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트르산외로 그러니까 시트르산? 시트르산이 뭐였지? 무슨 관악산? 북한산? 시트릭 엑시드죠? 사이트릭 엑시드인데 시트릭 엑시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릭 엑시드가 뭐지? 어 그래 당신 뭐 엑시드 얘기하려니까 어 사이트릭 엑시드가 뭔데 그래? 전부 다 물어보면 그런 거 있어 그러죠 어 그래서 골갈리오일이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불렀죠 크랩스가 아마 사람 이름이겠지 이 정도만 뭐 짐작을 했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이름은 그걸 TCA 사이클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나오듯이 TCA 사이클이다 근데 그 TCA TCA 그렇게 외웠는데 그게 뭐였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트리 카르복실리 엑시드였어요 아 좋아요 트리 카르복실리 엑시드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세 개 트리니까 세 개 카르복실리 산이 세 개라고? 그랬나? 카르복실리 산이 세 개 가지고 한 얘기였어?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음 참 그렇게 좀 난감 난감이라고 그러니 이해가 정말 잘 안 됐죠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았나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어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뭐 뭐 가스 무슨 뭐 이런 계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기 보니까 뭐 소화 안될 때 뭐 그렇게 마시는 미장약 소화제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데 보면 이렇게 첨가물 뭐 안에 성분명이 이렇게 시트르산이라고 있어요 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무슨 뭐 여기 나와 여기는 이름이 나와 버렸으니까 이런 무슨 자양강장제라고 그러던가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냥 한 마디로 쭉 한 잔 마시는 거 시원하게도 마시고 뭐 몸에 좀 피로회복 그렇지 피로회복이 좋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성분이 뭔가 뭔가 전부 다 뭐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에 꼭 시트르산이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트르산 어허 이게 그래서 이 시트르산이 뭔가 근데 이제 시트르사도 사이클이라고 시트르산 회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뭐 고등학교 시절에도 아주 사람 정신을 혼돈하게 만들었던 거고 어 참 그런데 이제 대학 가서도 또 이걸 하니까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이렇게 찾아봐도요 요거 뭐 시트르산의 사이트르산이도 사이클 나와 있는데 너는 그런가 보다 나는 모르겠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 회로가 이렇게 돌긴 도는데 결국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뭐 아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 참고로 저는 뭐 언급을 안 해도 대개의 경우는 90% 99%는 위키피디아에서 위키피디아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혀집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거 아주 뭐 복잡하고 정신없죠 자 또 다른 사이트를 찾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렇게 돌긴 돌았다 근데 이게 나 내 인생하고 무슨 생각이 있냐 나는 왜 이렇게 되고요 이거 아무리 보고 있어도 그게 그놈이 그놈 같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요 이름들도 그래요 그리고 뭐 시트레이트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또 뭐 이런 게 나오죠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아 이거 왜 이렇어요 뭐 숙신이네이트 퓨마레이트는 도대체 뭐야 퓨마레이트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말레이트는 또 뭐야 어허 근데 이걸 외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도무지 이해가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힌트 뭐 이거 보세요 CO가 있어요 그러네 여기도 CO가 있어요 어 그러네 여기도 있어요 CO만약 이게 뭐죠 카르복실산이잖아요 카르복실산 저번 시간에 타피그를 잡았던 카르복실산 유기산은 단정적으로 카르복실산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할 정도로 유기산의 대다수 대다수는 카르복실산이었고 아 그러면 이 카르복실산 회로였단 말이야 이 시트레산 회로가 예 맞습니다 진짜야 예 진짜입니다 카르복실산 여기도 보세요 CO 어딨죠 그 다음에도 보세요 CO 여기 좀 가냈지만 여기도 있으네 어 그러네 그 말 들어보니까 자 우리 쉽게 가자고요 어려운 거 쉽게 제가 누굽니까 어려운 거 항상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간략하게 쉬운 건 더 쉽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옥시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기억이 돼버리는 거 같아요 자 여기 시트레산 회로는 뭐다 카르복실산 회로다 시트레산 회로는 카르복실산 회로다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들어가시자고요 들어가시자고요 자 다른 거에서도 찾아봐도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봐도 여기다 인용한 사이트를 표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뭐 사이트리트 아이소트리트 알파케토글루타이드 아 싫어요 막 이러다가도 여기서도 보세요 CO CO CO가 있네요 카르복실산 회로 이걸 조금 하나 더 힌트 드릴까요 왜 더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니까 복잡하게 간단하게 여기 CO가 하나 있는데 여기 CO가 또 있어요 어 그럼 이 물질에는 카르복실산 회로 2개네 그렇죠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와서 볼까요 숙신에이트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 CO가 여기 있죠 카르복실산 하나 있죠 여기 위에 보면 또 있어요 어 그러네 카르복실산 2개 있네 예 또 볼까요 그 다음 그 퓨마레이트도 보면 CO가 있고 요 밑에 또 CO가 또 있어요 어 그러네 하나 더 해보죠 재미있잖아요 재미없는데 뭐 그런데 CO CO 여기서 하나 힌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뭐죠 카르복실산이 두 개짜리네 크랩스 사이클이란 건 카르복실산이 두 개짜리가 돌고 있네 요거 힌트로 맞이하나 그러니까 아까 크랩스 사이클은 뭐였다 카르복실산 사이클이었다 그죠 카르복실산 사이클 또 하나 이런 카르복실산 사이클인데 이게 보니까 두 개짜리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초산 뭐 CH3 COOH 이런 거는 CO가 하나였잖아요 어 또 개미산 H COOH 이런 거 어땠습니까 여기서도 카르복실기가 하나였어요 하나 자 그런데 크랩스 사이클에 와서 보니까 두 개짜리가 있더라 두 개짜리가 여기서 두 개짜리 여기서도 두 개짜리 여기서도 두 개짜리 여기서도 두 개짜리 카르복실산 두 개짜리 카르복실산 두 개짜리 카르복실산 두 개짜리 카르복실산 여기도 마찬가지도 CO, CO 두 개 있죠 옥살라세티가 들어가 뭔지는 아직도 모르셔도 되고 여기도 두 개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번에 오면 CO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또 가운데에 있어요 끝에도 있고 오 이거는 세 개짜리다 맞습니다 세 개짜리 우와 와 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CO가 원래 그때 말한 당신이 말한다는 말이야 뭐 개미산 호름산 포름산 그다음에 아색트산 거기까지만 했잖아 그렇지 그랬나요 그런데 CO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카르복실산이 하나짜리가 있고요 카르복실산이 또 두 개짜리가 붙어서 돌아다니는 게 있고 카르복실산이 세 개가 붙어서 돌아다니는 게 있다 이거 하나 힌트로 기억해 두시죠 이거 하나 힌트로 자 더 이상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면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에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 아 그리고 저도요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 아득한 아득한 곳에 내한테 지금 남아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파일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 파일 속에서 그 아득한 기억 속에서 내 지식의 저 끝에 있었던 그 끝에 있었던 그 끝에 있었던 어떤 하나를 또 한 번 찾아보면서 복원해 가면서 저도 좀 감동을 받고 그래 그래 맞아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왜 크랩스라는 분이 이런 사이트릭 엑시 사이클을 만들었고 이게 그렇게 유명하고 노벨프라이저가 되고 그렇게 생물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뭐 제가 뭐 어리석은 관계로 어느 정도까지 100%는 이해를 못하고 자 근데 어쨌든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만 돼 있더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은 뭐다 카르복실 엑시드 사이클이다 카르복실 엑시 사이클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여기서는 이상하게 두 개짜리 카르복실기가 두 개짜리인 것도 있고 세 개짜리인 것도 있더라 요거 두 개만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만 기억하고 들어가 보시자구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데는 나름은 좀 심플하게 표현해 준다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런 글자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뭐 케토글루타라트 숙신아트 숙신에이트죠 퓨마레이트 말레이트 글자부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글자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돈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교과서로 다시 와봤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나마 심플하게 표현한 게 이 크랩스 사이클 TCL 이건데 아마 이 고등학생들이 99.9999%가 아마 이걸 이해 못하라고 저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엄청 쉽게 써놓은 건데도 이게 피로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산이라고 말 뭐 이렇게 똥똥 뛰어다니는 뭐 경주마 에잉 뭐 이런 거 퓨마르는 뭐야 퓨마르는 퓨마 이 속시는 도무지 이게 글자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쉬운 방법을 오늘 이번 동영상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따라와 보시죠 Let's get started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음 이 클래스 사이클이 있고 뭐 시트릭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이 있고 여기다 사이트릭 엑시드 하나 주고 이걸 돌아서 돌아서 그러니까 ATP 나오고 에너지가 나온다까지 알고 계시죠 그죠 거기까지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세칠코어 엔자인 아세칠코어 라는 게 코어 A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하자는 건데 이거 그래서 얘가 뭐하는 건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피루베이트라는 데가 피루베이트라는 게 아세칠코어 엔자인 A가 변하고 또 페티엑시드 지방산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지방을 아니 여기서 서울 말고 지방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관악산은 서울 사지고 그럼 뭐 저기 한라산은 지방산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니 이래 좀 쉬어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지방산 지방산은 지방이란 산이 아닙니다 우리 먹는 지방 거기에 있는 게 그게 산이었어 예 산이 세 개가 엮여진 형태로 있죠 지방산이라는 건 여기 글리세로 이렇게 붙잡고 있고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를 붙잡고 있는 형태 이게 이제 중성지방 이 하나하나 이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지방산이라고 그러죠 왜 지방산이라고 불러 여기에 COOH가 있습니다 COOH 어 닥터피아주가 그래서 여기에 좀 꼬여있는 거구나 어 예 맞습니다 이게 다 지방 우리가 기름으로 생각하는 거 참기름 콩기름 무슨 삼겹살 기름 이게 카르복실산이더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카르복실산입니다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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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건 아니고 하여튼 피루베이트라는 거에서 아세칠 코어 엔자임 A라는 걸로 변하고 지방산 페티엑시드라는 거에서 아세칠 코어 엔자임 A라는 걸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트릭 회로에 사이트릭 실사이클 들어가는 애는 뭐 이런 애 이런 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변해가지고 아세칠 코어 엔자임 A 형태에서 드디어 회로에 진입하게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세칠 코어 엔자임 A 근데 얘 아세칠 코어 엔자임 A가 희한 애인데 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COA는 계속 재활용이 되는 거고 어떤 캐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럭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세칠기를 물어가지고 넣어주고 또 여기서부터 아세칠기를 뺏어와서 아세칠기를 또 물어서 시트릭 엔자임 사이클에 넣어주고 페티엑시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티엑시드에서도 아세칠기를 물어와가지고 코어 엔자임 A라는 애가 결국 사이트릭 엔자임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는 이 바로 아세칠기예요 아세칠 아세칠기가 뭐죠 CH3 CH3에 여기에 C에 이렇게 O가 있는 형태 이걸 아세칠기라고 말씀드렸죠 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세트산 이럴 때 아세트가 식초라는 뜻이고 아세타블룸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세칠 아세테이트 다 이게 식초라는 뜻인데 식초에서도 어떻게? CH3 CH3 여기다가 여기에 C에 이렇게 O 카르보릴리가 이렇게 있는 이 형태를 그래서 이 형태가 처음으로 이 들어가지는 사이트릭 엔자실 때 들어가지는 형태인 겁니다 여러분 아세칠기를 넣어줌으로써 크랩스 사이클이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발생한다 자 크랩스 사이클을 정어를 말하면 제일 인풋 들어가는 원료는 누구다? 아세칠기다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친구 아세칠기가 한바퀴 돌면서 한바퀴 돌면서 어떻게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깔략하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트릭 엑시드로 변하고 이 회로를 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NADH ATP FADH2 NADH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것도 코엔잼인데 코엔잼인데 어떻게 나중에 전자전달기를 돌게 되죠 전자전달기를 돌면서 결국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형태로 이루게 된다 결국 그렇지만 복잡한 것을 해도 간단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피루베이트 또는 지방이 이건 카부아이드레트일 때는 피루베이트에 대해서 지방이었을 때는 펩시드에 대한 상태에서 결국은 아세칠코엔잼이랑 결합하게 되고 이 코엔잼이 하는 일은 아세칠기를 물어와서 이 안에다 자꾸 주입해주고 또 여기나 여기에서 또 아세칠기를 뺏어와서 또 다시 크랩사이클을 주입해주고 결국은 인풋 원료가 되는 재료는 원료가 되는 재료는 바로 아세칠기였다 아세칠기가 사이트릭 엑시드로 변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한 바퀴 다시 돌고 나면서 이렇게 NADH와 ATP 형태로서 에너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결론을 내자면 결국은 어찌되었든 원재료는 아세칠기였다 이거였으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아세칠기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기억하시죠 식초 하하하